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경제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첨예한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전통적으로 보았을 때 보수정당은 성장 그리고 진보정당은 분배를 중시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프레임으로 성장우선론하고 분배우선론을 놓고 보수진영하고 진보진영이 항상 충돌했으며 내년 대선 역시도 성장대 분배라는 경제 이슈 패러다임이 다시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분배를 강조한 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4년간의 분배정책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분배중심의 정책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국민들은 분배보다는 성장 쪽에다가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대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결과로써 2017년도 5월달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경제성장하고 소득분배 중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소득분배가 62.8% 경제성장이 31.2%로 2배 달했었는데요. 그리고 대선의 결과도 분배와 복지정책이 곧 성장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간의 소득주도성장을 겪은 국민들은 최근에는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고 있고 이번에 엠브레인, 케이스탯,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물어본 결과 경제성장 60% 소득분배는 31% 였는데요. 그리고 해당 조사에서는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념성향이라던가 소득수준에도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다수로 나타났으며 이념성향별로 보면 성장우선이 보소층하고 중도층에서 다수였고 진보층에서도 경제성장이 50% 소득분배가 48%로 진보층에서조차도 경제성장이 우선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보더라도 성장우선론이 상위계층 63%, 중위계층이 59%, 하위계층이 61%로 모두 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고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정책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역시도 분배보다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해당 조사에서 민심이 원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4년 만에 이 정도로 급변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라던가 분배에 중심을 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실패로 경제적인 고통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기 바란다라는 국민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지난 4월 말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60%, 잘하고 있다가 22%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 달에 칸타코리아 조사에서도 현 정부가 공을 들여왔던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분배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졌다는 평가가 무려 70%에 달했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도 혁신과 포용, 공정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분배 개선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는데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의 유경진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서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분석을 했고 2018년 1분기에는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인 7.53배를 기록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등 각계 전문가 7명이 파낸 평등의 역습이라는 책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을 좌파의 역주행으로 요약을 했고 최저임금 만원 달성에 급급했었던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등 분배 정책이 오히려 분배 기능을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해당 책의 저자들은 평등과 분배 중심의 좌파 이념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하측 노동자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 역주행을 계속한 결과 불평등의 확산이라는 역설을 빚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담론은 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에 따라가지고 차기 대선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과거 대선을 좀 살펴보면 핵심적인 정책 가치인 성장과 분배가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된 것은 2012년 대선 때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한 2007년 대선까지는 성장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국민 여론도 2017년 12월 대선 직전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는 성장 우선이 54.7, 분배 우선이 29.8%로 크게 앞섰었는데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선성장, 후 분배 담론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2012년 5월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 분배 우선이 55.2%, 성장 우선이 38.5%로 역전을 하면서 4년 만에 여론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경제 성장의 효과가 대기업하고 일부 계층으로 몰리면서 국민 다수의 실질소득은 이에 못 미쳤다는 불만이 커졌었고 이에 따라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관측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금융자분의 부의 독점에 항의하는 미국의 반월가 점령 시위하고 유럽 시위 등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성장 대결에서 분배 대결로 분위기가 바뀌었었고 2012년 8월에 새누리단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도 산업화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민주화 시대의 분배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3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고 당시 연말 대선에서 보수 정당의 강점이었던 성장과 경제 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우면서 성장 분배 이슈를 선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박근혜 정부도 양극화 해소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진보 정당이 강점을 지녀왔었던 분배 우선론에 민심이 쏠려버렸고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가치로 내세워가지고 당시에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중론이고 부자보다 서민이 성장의 혜택을 더 누리도록 하겠다면서 성장을 분배의 틀 속에 집어넣은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정책의 성과는 반대로 나왔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겪은 국민들은 이제는 다시 성장 쪽에다가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으며 2018년 11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52%였던 성장 우선론은 최근에 4개 회사 공동조사에서는 60%까지 상승을 했고 올해 초까지는 기본소득과 신복지 등 분배 복지 담론에 주력했었던 여권 대선 주자들조차도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와 같은 민심을 의식해가지고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케이스를 보면 공정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 역시도 각각 신경제 구상이라든가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또 말로만 성장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부터 우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병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민심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성장 중심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지만 다가오는 대선에서 성장 중심의 정책 대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문가들은 여권은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이탈하고 있는 중도층을 겨냥을 해서 성장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또다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현금 퍼주기 경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민심 역시도 현재 코로나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막상 현 정권에서 현금성 포퓰리즘을 남발할 경우에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성장과 분배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성장이 없는 분배는 없다는 거 이거는 뭐 상식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정권에서 4년간 겪은 국민들이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가오는 따뜻한 판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참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이상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장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계속 자식을 할 수가 있게 되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십니까요? 여러분은 일단 수상에 일하는 것들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처음에 일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것이 중국을 해야 할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